기대되지 않나요? 기대되지 않나요? 네! 못해요 못해요! 보랑토록 파랑이들! 보랑토록 파랑이들! 보랑토록 파랑이들! 기대되지 않나요? 네! 난 지수라고 해! 요새 언니가 우유를 엄청 많이 마셔 냉장고를 열잖아? 그럼 한 칼은 다 우유야! 까딱 채워놔야지!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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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냉장고 안에서 두 번째 칸을 내 마음속에서 혼자 내 칸으로 정해놓고 애들이 다른 음식을 둘 때마다 다른 데로 옮겨놓고 내 우유만 이렇게 정렬해놔 누구라고 말 안 할게 누가 계속 거기에 내 우유 사이에 김치를 넣고 망고를 넣고 내가 맨날 옮기는데 계속 몰라 지우 말할게 몰라 지우 말할게 두 번째 칸은 내 우유 칸이 알았어 가니! 내 우유 칸이 내 우유 칸을 각종의 천연 Generally 제가 좋아하는 칸을 난 네 우유 칸을 내 우유 칸을 내 것도 그렇게 읽어줘 All about Jenny 제 거는요? All about Lisa 나는 나는 Rose 그렇게 하면 커피 마시지 않아? 응 진다 진다 저도 커피 마시지 1번부터 10번까지 음악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 틀어드릴까요? 그냥은 못 들어요 4번 음악이요? 음악 치세요 A few minutes later Yeah boy I must be in a museum Why? Because you are a work of art I saw a flower this morning and thought it was the most precious thing ever until I meet you A few minutes later A few minutes later A few minutes later 아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아 너 얘기하고 싶으신 만큼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아하하하 너무 무서운데요? 좀 긴장되는데요? A few minutes later 너무 많이 스포가 되니까 반속반 반 김지수 변치 않은 스포를 싫어하는 스포 요정인데 싫어하는 요정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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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수 언니가 영화가 엄청 늘었는데 지수 영어 들었어? 아하하하 언니 요새 영어로 말썽하면 지쳐 오 영어 네 지더라고 오 진짜? 오늘 기분이 좋으세요?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알아들네 와우 우리도 알지 않겠는데? 더 빨리 말해도 돼 원하는 건 아무거나 아는 말을 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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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뚜루 자 시작 두루뚜뚜루 아아 하하하하 WHAT THE FU- Thank you.